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시즌2 세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개월 만에 돌아온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시즌2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2프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석 달 만에 우리 최준영 박사를 모셔왔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좋잖아요 최준영 박사님 지구본연구소 우리 신과 함께해서 경제 푹 빠지신 분들도 부담 없이 참 재밌게 주말마다 얼마나 아껴들었던 건데 석 달 동안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즌2로 새로운 나라들 주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했었지 그때 9월에 다시 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약속을 지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또 주말마다 세계 어느 나라인가를 하나씩 또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박사님 뭐 시즌1 때 굉장히 큰 인기가 있으셨잖아요 시즌2는 뭐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갑니까 글쎄요 뭐 좀 새롭게 해보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신 방식으로 일단 해보다가 그럼 또 석 달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취향이 많이 바뀌신 게 드러나면 좀 맞춰드려야죠 어쩌겠습니까 보면 그래도 뭐 돌아오신다고 했지만 저희는 사실은 요즘 시국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수상에서 과연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모르잖아요 또 언제 또 청와대에서 호출이 있어서 민정수석으로 와달라거나 정말 안 하는 거죠 거기 지구본연구소도 되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몇 군데 불려갔었어요 어디요 국정원인데 국정원은 아니었고요 첫 번째는 공군사관학교에 한번 불려갔었어요 거기 교수님께서 생도들에게 한번 넓은 시각을 알려달라 강의 제목이 뭐예요 국제관계와 대한민국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생도들 사실 생도들이라고 하면 지금 4학년이니까 이제 군대 아직 안 간 4학년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태능에 스케이트 타러 가보면 거기 육사생도들은 까마득하게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형들이었는데 저 형들이 나라를 지키니까 든든해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 요즘 보면 귀여워 아 근데 앞에 이제 물론 뭐 한 서른 명 정도를 두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딱 서니까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 이제 저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친구들이구나 든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 친구들이 마음 편히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잘해주고 있나 생각보다 너무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공군사관학교요? 네 제가 또 에어포스 503기입니다 그러셨군요 공사생도 공사도 이제 과가 있어요 전투비행과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비행과가 있고 조종사가 되는 코스가 있고 문과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공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공사 나와도 비행기 조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정비관제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를테면 반공으로 가면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쪽 이제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공사 출신 쏘이가 모는 차를 내가 한번 얻어 탄 적이 있거든 내가 육군 쏘이 때 죽는 줄 알았잖아 죽는 줄 왜요? 얘네 속도 감각이 없어 진짜로 이륙해? 그때 프라이드 베타였는데 내가 뒷좌석에 걔 서울 간다고 해서 내가 얻어 타고 가다가 손잡이 꽉 잡고 얘네는 왜냐면 현대비행을 마하로 하는데 그 간격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 베타로 영동인가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아 진짜 아시는 내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잘 안다 소위 소위이면 이제 초급 중등? 중기 중등인데 뭐 보면 그러니까 한참 겁 없을 나이지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한번 갔었고 난데없이 또 외교부에서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곳이네요 공군도 일단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세계지리 잘 알아야지 세계지리도 세계지리지만 안보라는 게 우리나라 혼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교수님께서는 좀 넓은 시각 다른 나라 군인들은 국토방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주시고 싶었던 것 같고 가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한테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 세계가 지금 이제 뭐 저희 지구본연구소 들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만들었던 질서들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급속히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접하고 익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간 꼰대 같은 강의를 하고 오셨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외교부에서는 뭘 하셨어요? 외교부에서는 아프리카 주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프리카 위크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가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프리카 쪽은 더더욱이나 이제 작죠 상당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 내에서라도 좀 인지도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싶은 생각들을 당연히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시즌 1에서 했던 뭐 루안다 이야기라든지 아프리카 뭐 한 바퀴 돌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외교부분들이 들었을 때도 꽤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공군사관학교 교수님도 듣고 외교부 외교관들도 듣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과의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재밌는 거 하더라? 예 그래서 외교부 청사 1층에서 또 여러분들 뭐 기자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프리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참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야기죠 그 현장을 맨날 뛰시는 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지구본연구소 덕택에 아이고 좀 쉬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많이 쉬었는데 쉬면은 안 되는 팔자 같더라고요 제가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전에 한번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파키스탄 파키스탄에 시작해서 아프리카 갔다가 유럽 갔다가 이제 중남미까지 한 바퀴 지구를 뺑 돌았는데 이번이 또 어떻게 지구를 돌아야 되나 글쎄요 어느 나라를 시작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디를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뵀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몇 년 전에 후두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후두? 네 후두전절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목에 성대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못 하시죠 네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이제 카톡이나 필담 네 필담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4, 3년생이신데 이렇게 얼굴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보면 77세시네 그렇죠 네 좀 있으면 이제 8이신데 아버지가 예전에 어땠셨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제가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는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 그전에는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수많은 수출역군이셨죠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니셨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나라도 있지만 잘 모르는 나라들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참 뭐 이제 어든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저희 아버지가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왠지 아버지가 옛날에 다니셨던 그 나라들 중에서 몇 개를 잡아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구제는 최준영 박사의 사부가로 하자 아 그러네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사부고 아버지의 발걸음 따라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의류 수출업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다 의류였죠 대한민국이 한 90년대까지 의류 산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이제 직접 티셔츠 나 와이셔스 이런 거 팔러도 이제 많이 다니셨고 그다음에 해외 공장 건설을 위해서 또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하고 하는 역사들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를 제가 아버지를 뵈면서 새삼 다시 느꼈던 거죠 우리가 보통 2000년 뭐 9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해외로 나갔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전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미 부지런한 업체들은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실패와 또 성공과 이런 걸 거듭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이야기인데 오늘은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사심 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한데 부친께서 가셨던 곳에 먼저 네 뭐 많이들 다니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한 곳 방글라데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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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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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못산다 굉장히 못산다 인구 밀도 엄청나다 인구 엄청나다 그렇죠 저래실주로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셨군요 가봤어요 다카이 아 비 많이 오지 않아요 네 비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생각보다 어렵더라 네 상당히 터프한 국내죠 이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80년대 그 지역의 공장 권리 때문에 가셨습니다 치타공인가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치타공이 뭐예요 치타공이 영원무역이라고 영원 영원무역 그 모자 만드는 등산복 옛날에는 거기서 노스페이스를 oem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치타공은 우리로 따지면 부산 같은 동네에요 항구도시 그 다음에 다카는요 다카는 이제 서울이고 안쪽에 있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방글라데시 그러면 되게 못살고 네 힘들고 이런 지역이었고 방글라데시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던 분이 한번 한국에 오셨었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네 합작법인에 실무 담당하셨던 분이셨는데 아마 지금 생각으로 보면 10월 중순쯤 됐던 것 같아요 아 바람이 좀 썰썰해지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입을 수 있는 모든 옷은 다 껴있고 네 뭐 추우셔서 네 너무나 추워서 그래서 아 방글라데시는 되게 따뜻한 더운 나라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실 방글라데시는 인구도 많죠 네 방글라데시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조금 땅덩어리 네 1억 5천대나요 그렇죠 1억 5천데요 인구가 1억 7천이에요 아 1억 7천 그새 늘었네 네 계속 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한 1억 5천이었는데 세계 8위입니다 이야 인구로만 보면 네 인구로만 보면 세계 8위에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2046년에는 한 2억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출산율은 그래도 많이 낮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막 6명 신계를 낳는 6. 몇 명이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2.1명 정도로 낮아졌더라고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0 네 자관 이 인구 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 밀도는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면적은 생각보다 안 넓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한이요 네 남한 방글라데시는 15만 정도 돼요 음 우리나라 한 배 반 대한민국이 한 배 반 정도 되는 사이즈 한반도보단 작은 거네요 그렇죠 한반도보단 작죠 뭐 항해도 정도를 포함한 남한에다가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도 되니까 평양성 이남이네 그렇죠 뭐 평양 원산선 정도에 조금 더 더하면 되는 정도 그 사이즈인데 거기에 1억 7천만 명이 사니까 진짜 많이 싸네 네 인구 밀도가 이제 따불이 넘네 우리 1,274명이에요 1,274명 아마 근데 세부는 그 인구 밀도 감각이 그 감각을 못 느끼실 거야 네 진짜 진짜로 전 느껴봤는데 다카공항에서 딱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신혼동도 없고 잠실 야구 경기장 끝났을 때 그 분위기 있지 야구 경기가 프로야구 끝났어 그리고 잠실에서 쫙 나올 때 그 잠실 야구장 앞에 분위기 딱 그거예요 정확한 깜짝 놀라 무슨 지폐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이래요 그래요 진짜로 진짜라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가 이제 높은 도시들이 있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비교한다 비교한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시들을 빼고 그냥 이제 좀 국가다운 땅덩어리가 그래도 좀 있는 사이즈로 보면 단연 1등이고요 2위가 대만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도 잘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도 한 3,4위 정도 됩니다 보면 인구 밀도가요 네 와우 그래서 방글라데시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금 이제 김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높다 그러는데 그냥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사이즈예요 물론 이제 그 다카 같은 이제 대도시는 훨씬 높겠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127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서울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서울의 인구 밀도 가로세로 1km 안에 예 모르겠어요 만 6천 명 정도 돼요 인구 밀도가 서울이 아 서울도 의외로 많구나 서울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당연히 탑이에요 아 그래요 집에 계셔서 잘 안 보이는구나 저희가 익숙해지니까 익숙하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라는 게 뭐 지하철 구호선이나 이제 탔을 때 이제 느끼는 거지 이제 익숙한 거지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보다 서울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안 잡히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는 사람 많고 네 인구 밀도 높은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못 산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못 살아요 많이 못 살아요 GDP가 이제 한 1600달러 정도니까 이제 극빈 소득이 낮은 거죠 그렇죠 1인당 GDP가 낮은 거죠 이제 보면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하고 소득이 낮은 거 높은 거 하고는 이제 좀 구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득도 낮고 잘 못 살기도 하고 아니 제 말은 소득은 낮지만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극한의 빈곤 상태를 자기가 안 가봐서 그렇다니까 기본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 기본은 곧 못 사는 거를 느끼게 될 거야 그 다카를 한번 가보시면 월드 다카 특히 그래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률로야 뭐 그 정도 못 사는 나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엔 같은 경우에 최빈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졸업했어요 작년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이제 저소득국가랑 저중소득국가라고 이렇게 나눠요 레벨을 고사위에서 또 층을 나누는구나 네 제일 하위층에서 있다가 방글라데시가 2017년 18년에 다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 최근에 그럼 경제성장 그렇죠 이제는 이제 최빈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밟고 있어요 그거 저 예전에 우리 저 아버지 세대 큰형님 세대에서 중동에서 벌어온 5일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코리아 달러로 한 거 아니에요? 뭐 방글라데시도 이제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그 우리가 잘 신경 인식 못하고 있는 사이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같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와중에 또 희망과 또 미래를 또 바라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제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단 단일민족이에요 아 네 벵갈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에 우리 저희가 이제 뭐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 하면 항상 종족 간 분쟁 이런 게 있 기잖아요 보면은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벵갈족이라 방글라데시군요 네에 그러니까 벵갈 poderia 밴갈에 있는 나라 라는 뜻이있죠 방글라데시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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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벵갈족이 전체에 98%예요 아 벵갈족은 그 나라에만 살아요? 주로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그 인접 지역이 조금 이제 인도나 다른 지역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갈등은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체의 한 90% 이상이 또 이슬람교. 이슬람교인데 또 순입한데 중동에서 더 동쪽으로 갈수록 보통 보면 좀 순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국까지만 우리가 잘 인식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종교적 분쟁 물론 이제 순입화가 다수긴 하지만 시아파에 대한 차별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 다 힘드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인터넷용으로 빌리면 죽창으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공평하다 이런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너무 없으니까 그런지 일부 정치적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갈등은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즌 1에서 봤던 수많은 민족과 종교적 갈등은 최소한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가 아버지 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 국기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왜요? 일장기랑 비슷해요. 방글라데시 색깔만 좀 다르지? 그렇죠. 초록색에 빨간. 맞습니다. 보면은. 빨간 태양. 네. 초록색 바탕에 붉은색의 원이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 바탕은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초원? 네. 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관 농경지. 네. 그 녹색의 어떤 그걸 상징하는 거고 붉은색은 이제 독립 과정에서 많은 또 희생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때 이제 흘려간 피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방글라데시 국기는 되게 순간 뭔가 이제 기시감이 느껴지는 네. 바탕 색깔만 다르니까요. 보면은. 그런 이제 나라고요. 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카라는 이제 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구는 치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동남쪽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사실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요새 어디 있는 나라냐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를 중심에 놓고 시즌1에서 시작했던 파키스탄이 왼쪽에 있고 여기 오른쪽. 네. 이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보다 이제 규모는 덩치는 작은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얼핏 생각해보면은 왼쪽에는 그러면 인도가 있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어디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오른쪽에? 네. 태국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미얀마. 그렇죠. 미얀마가. 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잘 아시네요. 보면. 그러니까 동남아 지리가 은근 미얀마가 어려워요. 동남아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도대체 사이에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 그 미얀마에서 인종차별에서 많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로잉이아족 때문에 이제. 로잉이아족 때문에. 로잉이아족.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접하고 있는 나라가 그러면은 인도가 서쪽. 동쪽은 미얀마. 그럼 북쪽은 어디죠? 중국? 또 인도예요. 아. 인도로 쌓였구나. 네. 인도로 대부분 국경선이 인도한테 포위되어 있고요. 네. 지도로 보시면 재밌어요. 방글라데시 찾아보시면은 인도가 대부분은 서 북 동쪽까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끝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이제 미얀마랑 접하는 지역들이 일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인도에 포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지역 지형도 되게 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글라데시 이제 구글 맵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네. 방글라데시 위쪽으로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들어본 나라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한 나라는 히말라야 산맹으로 유명한 네팔이 있고요. 그 동쪽으로 보면은 부탄이라는 행복지수로 따지면은 세계의 쓸등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두 나라 다 내륙국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 네팔과 부탄은 또 떨어져 있어요. 네. 그 사이를 사이는 또 인도 땅이거든요. 보면은. 이야. 인도 땅이 강처럼 흐르네요. 여기는. 그렇죠. 곳곳을 파고들었네. 네. 그래서 그 네팔과 부탄 사이가 그 차를 홍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다즐링 티라고 그러죠. 이게 그 동네 이름이 다르즐링이에요. 보면은. 네. 저 부탄하고 네팔 사이에 있는 저 고원지대가 보면은. 아. 다르즐링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그 사이 지역 전체를 틀어가지고 통틀어서 시킴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잘 보면은 방글라데시가 위로 툭 튀어나와 있고 부탄 네팔이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그 인도 지역은 되게 좁아요. 그러네요. 정말 물돌목처럼. 네. 아주 좁아지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은 다시 방글라데시 동쪽으로 되게 넓은 그 인도 땅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땅보다 더 오른쪽에 혹처럼 붙어있는. 이 방글라데시로 동쪽으로는 인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있네요.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은. 7개 주구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요. 어떻게 국경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만약에 인도 땅이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아. 방글라데시가 똑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모양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인도 땅이 파고든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인도 안에서 뭔가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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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암세포처럼 퍼졌네요. 그렇죠. 떨어져 나간 셈이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아까 그래서 제일 좁은 지역이 이제 실리구리라는 지역인데 실리구리 회랑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네. 저 지역이 폭이 한 20키로에서 25키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느 세력이 딱 나타나서. 20키로만 정복하면. 네팔이 뭐 20키로만 남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방글라데시랑 네팔이 짝짝꿍이 돼서 서로 10키로씩만 나눠 먹고 나면. 린도는 딱 끊기네. 딱 끊기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네팔이랑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닌데. 그 위에 보면 커다란 땅덩어리가 하나 있죠.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부탄. 아 네팔하고 부탄 그 위쪽에 있는 중국이. 그 사이에 아까 말한 시킴 지역이랑 시킴 지역을 통해가지고. 이제 인도랑 접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네 또. 그러니까 저기서 중국군이 만약에 밀고 내려와가지고 저 25킬로만 딱 목을 차단해버리면. 한참 넓은 땅이. 인도의 동쪽 넓은 지역들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면은. 분단국이 돼버리는. 그렇죠. 분단국이 되는 거죠. 월경지처럼 그렇게 되는 숙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묘한 지역을 깔고 앉아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원래 인도. 그러니까 옛날 영국령이었죠. 보면은. 영국이 인도부터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오른쪽으로는 미얀마. 이 지역까지가 다 영국 땅이었죠. 보면은. 그런데 이 지역들이 갈라지다 보니까 저런 식의 국경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하면 홍수 피해가 되게 많다. 강이 많네요.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큰 겐지스강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구글 맵을 보실 때 그냥 일반 지도로 보시다가 한번 위성사진으로 바꿔서 보시면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강들, 지류들이. 강폭이 장난 아니네요. 네. 장난이 아니죠. 지도상으로 봐도. 네. 딱 저렇게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그 강들이 삼각지를 형성하면서 벵골만, 인도양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류 지역은 이제 바다와 그 육지가 만나는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막 늪과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방글라데시 뉴스를 들으면 항상 우선 태풍, 아 저기, 그렇죠. 사이클론. 홍수가 나서. 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수십만이 죽고.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저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홍수만 나면 저렇게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나.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당연하더라고요. 밑에가 다 강이네요, 지금. 강이 많아서? 그러니까 국토의 평균 높이가 12미터예요, 12미터. 해발? 네, 해발 12미터. 아, 산이 없는 나라네요. 물론 이제 저 미얀마랑 접경 지역들은 해발 한 천 미터 되는 지역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 그것까지 감안해서 평균이 12면. 평균이 12면이니까. 보통은 거의 그냥. 보통은 한 3, 3m? 2, 3m? 거의 해수면이네. 네, 거의 해수면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하고 낫다라는 것들은 다 겐지스강이 쓸고 내려온, 상류에서 끌고 내려온 토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비옥하겠네요. 아주 비옥한 이제 토지를 만들었던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쌀농사를 짓는데. 산모작? 그렇죠. 그 유명한 산모작이 되는 이제 그런 동네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즌1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쌀의 저주예요. 쌀농사가 잘 되니까. 단위 면적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옥수수가 신대륙에서 전해지기 전까지는 쌀이었거든요, 보면. 밀보다 한 두 배 이상을 이제 먹여 살리니까. 그런데 한 번 쌀을 이제 손을 내기 시작을 하면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못 끊어? 못 끊는 거예요. 우리 좀 다른 거 먹어보자. 귀리가 몸에 좋다더라. 시끄러워. 쌀이 해야지. 안 그러면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많아진 인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쌀밖에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쌀에 이제 매몰돼야 되는 어떤 그런 지역인 거죠. 쌀농사하기엔 진짜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 많지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낌이 꼭 옛날 케빈 코스터나 나오던 영화 워터월드. 워터월드. 네, 그런 물. 그냥 물 위에 그냥 간신히 떠 있는. 사람하고 물하고 막 그냥 섞여가지고. 케빈 요즘은 아닌지 모르겠어. 호구적. 호구적 되는 이제 그런 나라 느낌? 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 수도에도 보니까 뭐 강, 호수 이런 게 그냥. 네, 그래서 여기는 교통이 이제 항공도 있고 철도도 있고 다 있지만 또 그만큼 주력 교통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은이에요, 내륙 수은. 네, 제가 예전에 뭐 책과 함께 시절에 이제 미국 이야기하면서 내륙 수은이 엄청 발달했다 이랬는데 사실 방글라데시도 엄청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 길이가 한 8000km 정도 된다. 물론 그런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 지역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물산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던 거죠, 이제 보면. 먹을 게 많은 나라가 옛날에 무조건 발달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고. 이것들이 요즘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또 사람들 사이에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게 이제 기후변화에 제일 취약한 나라 꼽아보면 항상 1등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해수면 높아지면. 네, 그래서 해수면이 한 1m 정도 높아지면은 전체 국토의 한 10%가 침수되버리는. 그래서 이게 그냥 아, 이제 미래에 높아지면 침수되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높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파도가 치면. 예전 같으면은 파도가 밑에서 치고 위에는 마른 땅이 마른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른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가 좀만 세게 치면은 심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BBC가 찍은 다큐를 보고 있으면은 이 바다랑 접한 농지들이 있잖아요. 그냥 멀쩡히 내 눈앞에서. 없어져. 계속 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 보면 내 농토가 절반이 줄었어요. 이제 집이 쓸려 내려가가지고 저 옆 동네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변화 그러면은 해수면 상승이라면 먼 훗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지금도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느라고 지금 생사를 건 전투를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제가 전투를 벌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대자루에 흙을 담아가지고 인력으로 다시 이제 던져놓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맞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어서 기후변화됐다고 그랬는데 선진국들은 국토가 다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거나 안전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놓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다 방파제와 콘크리트 시설물로 덮여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높아지면 위험하겠지만 쓸려나가는 지역들은 백사장 정도 쓸려나가는 거지. 해수욕장은 사실 좀 줄긴 줄죠. 많이 줄었죠.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만 느끼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제 생사를 다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벼농사에 이야기 됐지만 비도 많이 오고요. 1년에 한 뭐 2800mm? 한 2000mm 정도 이제 오니까 많이 오는 거고. 연중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없어요. 3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계속 더운 거 아니에요? 계속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상관측을 해보니까 여지껏 기상관측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화는 없더라. 영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 10도 정도 떨어지면 이제 수천 명씩 얼어 죽죠. 저체온증은? 엄살들도 10도에 왜? 진짜 얼어 죽어요. 홍콩도 얼어 죽는 사람이 많으세요? 홍콩도 이렇게 떨어지면 난방이라는 게 없고 이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 그렇죠. 10도인데? 네. 습도는 높지. 겨울에 홍콩 가면요. 애들 목도리하고 장갑 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얇은 잠밭대기 입고 나가는데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로 보면 최악의 기후인 거죠. 연평균 기온이 한 30도 되고요. 습도는 연중 한 75% 정도 되니까. 습도 높을 때 기온이 떨어지면 더 춥군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유럽에 가서 겨울철 에 가보면 사람 없을 때 싸게 놀자 해서 가면 되게 춥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영상 2도 밖에 안 돼요. 습도가 높으니까 이게 살을 낸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몽골 같은 데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 가보시면 영하 한 20도 정도 돼요. 그런데 딱 나가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춥네. 청량감이 있어. 네. 오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사이다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물론 너무 공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이제 매쾌한 갈탄 냄새가 아니죠. 초원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독하다 그러는 게 몽골에 가서 영하 30도를 맞아도 좀 춥네 그러고 시원하네 그러고 그다음에 바로 방글라데시로 가서 30도 맞이해도 좀 덥구만. 대구보다 낫네. 60도 차이를 극복하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고 한 전체 국토의 75%가 계속 무슨 사이클론이라든지 이런저런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웃기는 현상도 발생해요. 이 홍수가 나면 그냥 얌전하게 침수시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들어가는 놈들도 있잖아요. 땅 속으로. 지층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물이. 네. 물이. 시야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작고 그다음에 위에는 항상 이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단층이 자꾸 이제 움직여가지고 지진까지 유발되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이제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어서 날린다는. 이 나라가 이제 물이 많으니까 참 뭐 식수 걱정은 없겠다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나라의 또 고민 중에 하나예요. 깨끗한 물이 없군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우리가 홍수나면 어떻게 해요. 물은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7,700만 명이 이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식수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비소. 중금속이죠. 비소. 네. 비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농도가. 물에. 네. 지하수나 이런 물에. 그러니까 이걸 그 물을 마시면 몸에 계속 중금속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소라는 게 그 쌀에도 이제 잘 흡착이 돼요. 축격이 되겠지. 네. 잘 침투해요. 그래서 그 밥을 또 열심히 또 드시면 몸 안에 또 비소가 쌓이는 거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농진청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전국 국토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비소 비율이 높은 곳들이 있어요. 원래 땅에 비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어디에요. 그 동네를 말씀드리면 또 이제 혼나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 입에 들어오는 쌀들은 다 검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별로 없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댐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물 같으면 깨끗한 식수로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해발 12m 짜리 그러니까 여기다 댐을 만들 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보면. 그렇죠. 어디까지 막아서 얼마만큼 침수를 시켜야 이게. 답 안 나온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공사도 엄청 늘렸는데. 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기댈 곳이 있어야 댐이라는 게 여기를 막으면 물이 쌓여가지고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낙동강 학원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있는 갈대밭 이런 데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댐을 만들려면 사방을 다 막아야 되는구나. 사방을 다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만 막으면 한면만 막으면 되는데. 양옆에 골짜기가 막아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든 이런 삶을 하는 거죠. 전염병도 많이 돌았겠네요. 전염병도 많죠. 특히 이제 수인성 전염병들이 모든 전염병들이 다 여기서 도는 거죠. 특히 평시에도 있지만 이제 홍수 한 번 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상수도 하수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화장실이 잘 없어요. 아 나 그 생각을 하면 진짜 잘 낫는데. 냄새. 하수도가요. 우리나라는 버리면 숫자꾼용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있잖아. 길 양옆이 하수도야.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어 있는 하수도야. 그 생활 오수도부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둥둥 떠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너무 역해가지고 날씨도 습하고 더운데. 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길이 있으면 양옆에 하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도 보이고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사람이 적응 동물이라고. 내가 코가 빨리 적응해. 한 열흘 이상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 3일 지나니까. 무감각해지시죠. 무덤덤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병들로 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지역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인류가 인류애를 발휘해서 과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돌아도 이제 쉽게 이제 탈수 증세를 막는 여러 가지 요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의사들과 이곳에 와서 뭔가 더 저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분투했던 지역이 또 사실 이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여전히 지금도 향수도 하수도 구별이 없으니까 수인성 전염병은 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뭐야 아까 최빈국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 이해가 안 되네. 신기하죠 보면은. 뭐가 막 생겨났어요? 공장 같은.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농업이 사실은 전체 GDP의 절반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2위 하는 것이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2위. 내가 얘기해 볼까요? 네. 선박 해체. 선박 해체. 선박 해체는 1등일 것 같은데요. 1등이에요? 그나마? 네. 선박 해체는 1등일 것 같고. 선박 해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거는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리겠고요. 내가 들은 거야? 2위 하는 거. 면티셔스 2등 아니야? 면티셔스. 의유. 장관한 봉제. 여러 가지 해서 장관한 봉제 수출액으로 따지면은. 봉제로 따지면은. 중국에 이어서 2위가.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이. 이건비가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미국이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쿼터라는 걸 실시하게 했어요. 너무 많은 한국산 의류가 미국 유럽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쿼터제를 실시를 한 거죠. 그런데 쿼터를 이제 하면 대기업들 위주로 당시를 따지면은 대우어패럴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받아가니까 중소기업들은 쿼터를 못 받아서 수출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쿼터가 없는 지역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렇죠. 이 봉제업의 숙명이라는 건 항상 제일 세상에서 제일 인건비가 싼 지역들을 훑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중국에도 가장 먼저 들어갔고요. 미얀마에도 가장 먼저 들어갔고 방글라데시에도 가장 먼저 들어간 산업들이 봉제업이에요. 봉제업은 항상 봉제업이 들어가서 성화하는 지역들은 인건비가 저렴하다.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봉제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경제는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매년 6%에서 7% 작년에도 7.3% 성장을 했어요. 물론 경제 사이즈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인구가 1억 7천만 원씩 되는 나라가 그래도 7%씩 성장한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한 10년 성장하면 두 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는 아직까지는 바닥 수준이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빈국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는 배경에는 자원이 많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잘 안 바뀌든가 갑자기 독재가 시작되든가. 밖에서 보면 독재 안에서 보면 정치 안정. 네. 뭐 나중에 역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참 많다가 문민정부라고 하는 민간인 정부들이 들어선 거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쪽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는 있는데 문민정부 들어선 건 우리나라랑 시기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당 간의 다툼들이 되게 격렬하게 벌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폭동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양당 체제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정치가 안정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방글라데시는 상당히 재밌는 경제 팟캐스트니까 경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는 면이 좀 있어요. 일단은 한국이랑 제가 비슷한 면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가지고 세계에서 원조를 제일 많이 받은 미국에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코리아가? 네. 대한민국이. 그 원조를 바탕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방글라데시가 지금도 이렇게 그래도 꽤 천몇백 달러 되고 최빈국이 벗어났지만 지금도 30억 달러 이상의 대외 원조가 매년 들어와요. 네. 전체 전 세계 원조량이 한 1.6% 정도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주던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주는 거고 이런 원조 수입이 이제 gdp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세금으로 얻어들이는 게 얼마 없어요. 세금 체계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정부 예산을 원조로 받았어요? 원조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화폐 단위가 그래도 그 달러당 80타카? 타카라는 단위를 쓰는데 비교적 뭐 최근들은 안정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상당히 이제 많아요. 외국인 투자가 한 1년에 25억 불 정도 이제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3위 국가입니다. 여기 직접. 방글라데시에 직접 투자하는 나라 중에 3위 정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막 밀려들다 보니까 실제로 외환 보유액도 이 뭐 우리 수준에 보면 보잘것 없지만 어 3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어휴 많네.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IMF 대비하면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외체가 한 480억 정도 되니까요. 사실은 이제 그 외환 보유액 가지고는 좀 뭐 하긴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고요. 경상수지도 2016년까지 계속 한 10년 동안 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예요. 아니 뭐 수출을 많이 하겠죠 뭐. 사실은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만 보면은 적자예요. 상품 수지는. 송금이. 송금. 네 맞아요. 이 방글라데시가 원체 사람은 많고 나라는 못 살고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계시죠. 보면은 방글라데시 이제 노동자 분들이 이제 와 계시는 분이 있고. 건설 현장 같은 것도 많이 계시죠. 건설 현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건설 현장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꽉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뭐 같은 이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극악의 환경에서 지내기는 하시지만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엔이나 어디 용병으로도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언제 기회되면 말씀드릴 예멘 같은 경우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싸워요? 거기서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서 용병으로 방글데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있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남사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인접한 많은 나라들의 가정부로 이제 나가 있죠.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에요. 그래서 250만 명이 1년에 보내는 송금액이 120억 달러예요. 120억 달러요? 우리나라에 100억 불 수출 탑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몸으로 이제 때워서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랑 필리핀. 필리핀.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진짜 만만치 않. 어려운 용어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전 수지가 상품 수지 적자를 때우고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인프라 건설들을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적자로 이제 반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외안보고도 많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참 보면 미스테리한 면이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그러면 사업하기 좋겠네. 예전에 시즌1에서 르완다 이야기할 때 원스탑 서비스도 해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방글라데시는 그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먼 나라예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아주 치를 떠셨거든요 보면은. 뭐에 치를 떠세요 사업하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갖고 들어간 이제 그런 선구자시네. 거의 선구자시죠 이제 보면은. 아니 그 저 방글라데시 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우리 최 박사님 좀 보셔서 특강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나 봉제업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미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도 있어야 되고요. 단추도 있어야 되고요. 각종 원부자재들이 은근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이제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도대체 세관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뇌물 없이는 단일 센치도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가 이제 80년대였으니까. 지금부터 30년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그 국제기구가 조사해놓은 거 보면 숫자가 참 재밌어요. 이 부패지수로 따지면은 180개국을 따져보면은 143위. 그 다음에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 순위로 따져보면은 190개국 중에서 177위. 거의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해하는 수준인데. 인도에 가서 사업하면. 야 여긴 중국보다 한 10배는 힘들어 그러잖아요. 인도가 100위예요. 인도가 100위. 그 다음에 이제 근처 나라로 말씀드리면은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스리랑카가 한 111위. 그 다음에 혼돈 그 자체의 나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파키스탄이 147위예요. 그거보다 힘들다. 그거보다 더 힘든 나라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예측 불어. 매일매일 이제 드라마와 영화를 찍어야 되는 이제. 진짜 저는 내 교회에 벌써 간지 한 8, 9년 됐는데 딱 여름에 이제 거기 봉사활동 겸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침을 많이 가고 가잖아. 가서 나눠주려고. 그 나라 사람 도와주려고 우리가 우리 돈 해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아 그걸 통감비를 받는 거야. 그렇죠. 공항에서. 아 그 짱 언더테이블로. 캄보디아 공항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있을 것 같죠. 그냥 이게 내가 수입업자도 아니고 내가 자기네 나라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주면은 계속 가져 나가서 좀 다행이죠. 저 어릴 때 이야기 들었던 게 여기서 100개를 보내면은 한 40개 들어가서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다 빼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는 맨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보면은. 근데 보낼 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답하셨던 게 제가 기억도 나는 게 미싱 바늘. 이거 쓰다보면 소모품이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바늘 하나도 이거 다 일본에서 장만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귀에 죽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샅샅이 털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바늘은 작으니까 옷에다가 이제 갖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미싱 없으면 써먹을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털어가는. 압수. 압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우리 사업자 등록 내고 공장 하나 건설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세금은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납부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면은 이거는 도대체 내가 왜 쓰는지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지금 뭐 총체적 난국에다가 끊임없는 정전. 아하. 정전. 전기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일 고생하셨던 게 이제 전기가 자꾸 나가니까. 공장에서는 사람이 돌리는 미싱까지는 안 되니까 공업용 미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퍽퍽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모터가 이제 고장나는 거죠. 뒤에 망가지죠.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장만하려고 로 뭐 이제 발전기를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 또 기름은 또 어디서 구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어디나 해외 진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렇겠죠. 자, 해외 진출도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워. 광고도 좀 한번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10분간 휴식. 10분 휴식하고. 우리 방글라데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죠. 우리 방글라데시 몇 회분이에요? 글쎄요. 3회 예상합니다. 3회? 3회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죠. 수요리 먹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도대체 얼마나 나왔을까. 일단 크리넥스 한 통씩 준비해. 크리넥스는 뭐예요? 눈물, 콧물 다 짜야 되니까. 방글라데시 많이 슬픕니까? 아니, 매번 그랬잖아. 슬플 게 뭐 있겠어. 슬프지 말아요. 한번 보죠, 뭐. 자, 그럼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2부로 우리 방글라데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